문재인 정권 시절의 사드 특히 이번 사드 정상화 의혹을 안보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이자 안보 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기호 이채익 이헌성 성일종 임병헌 신원식 의원은 일요일인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권의 사드 정상화 고위지연 방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도 아니었는데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른바 산불이란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산불이란이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즉 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산불에 더해서 현재 배치된 사드의 운영을 제한하는 일한을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 선서했다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해 공개해서 파장이 일었던 문제입니다. 여기에 일한의 한이란 제한한다고 할 때 그 한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엇보다도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면서 문정권의 사드 회방은 모두 이해찬 전 대표의 방중 이후 본격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7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직후 청와대발 사드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의혹이 불거졌고 사드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절차가 복잡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변경한 데 이어 정부가 산불을 최초로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2017년 5월이라고 하면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바로 그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굴종적인 외교였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중국에 어떤 약점이 잡혔길래 출범하자마자 이런 짓을 했던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 과정에서 뭔가 중국에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드 정상화 지원 의혹과 관련해 이를 안보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이자 안보농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시 생산 보고된 문서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만약 사드 관련해 각종 문서가 파괴됐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 그 지시자가 누구인지 등 문재인 정권의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없는 조사가 기뇨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결코 대량 넘어가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문재인 정권 시절 벌어진 각종 불법 탈북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웬일인지 그 수사나 조사는 결코 문재인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정권보다도 나라를 망국에 구렁텅이로 몰아낸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시절 저질러졌던 각종 불법 탈북 행위 특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만약 그 과정에 문재인이 직접 개입됐다면 당연히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이해찬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이해찬 정도의 인간이 뭐라고? 이해찬이 만약 불법 탈북 혐의가 있다면 그걸 봐줘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 이해찬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최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서 이해찬 전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또 이해찬의 발언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해 게시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원영섭 단장은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라면서 관련 지역 주민들과 일선 공무원들도 실질적인 피해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해찬 전 대표는 응당 반드시 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단장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비슷한 취재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는 양평 현장도 방문하는데 이들도 고발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추가로 고발할 부분이 있으면 고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은 출입기자단 언론공제를 통해 이해찬 전 대표 등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 처가는 땅 투기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이해찬은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원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놓은 것으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후 다수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발언이 방송됐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해찬의 토지 및 자택 부근의 고속도로 나들목 즉 인터체인지 입지가 정해진 뒤 자산가치가 4배가량 크게 불어난 일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해찬 전 대표 의혹의 경우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인터체인지 입지라면서 실제로 집가상승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사업에서 애초 포함되지 않았던 연기 인터체인지 입지가 2019년 세종시 전동면 석곡리로 확정된 가운데 이해찬이 이곳에서 5km가량 떨어진 전동면 미곡리에 배우자 명의의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농지가 대지로 바뀌면서 개별 공시지가는 이해찬 일가가 매입한 이드메인 2013년 평방미터당 2만 1,400원에서 2020년 기준 8만 6천원으로 4배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이 보도가 돼서 상당한 파문이 임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 전진선 양평군수는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제화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양평에 IC가 설치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은행 중지를 요청한다면서 12만 5천 명의 양평 국민은 IC가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희망한다고 체명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양평 여주 당협위원장을 비롯해서 도의원, 군의원 등 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 2021년 4월 정부의 AB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하는 양평군에 IC가 없는 고속도로였다면서 양평군은 우리 군에 IC가 설치되는 고속도로를 설치해달라고 정부의 문을 더 두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이러한 양평 국민의 염원이 담긴 노선안에 대해 김가은이 여사 일가의 토지를 문제삼으면서 정치 공사를 펼쳤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원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애타 당시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전 군수는 양평 고속도로가 놓일 남한강과 주변 지역 주민의 희망 사항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애타 당시 노선은 IC가 없는 안이고 지역 주민도 반대하고 있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원안 추진이냐면서 진정으로 양평군민이 원하는 양평군민을 위한 양평군민에 의한 안을 민주당에서는 경청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역 정서도 모르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양평지역 민주당 당협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전임 군수를 문책하고 현직 군수인 저와 이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 군수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김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이라면서 김여사 일가가 보유한 그쪽 지역으로 분기점이 지나가더라도 전혀 땅값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군수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김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이라면서 김여사 일가가 보유한 그쪽 지역으로 분기점, 즉 정크션이 지나가더라도 땅값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군수는 또 사업백재화가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면서 철회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고 정부에도 지속해서 사업재개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윤순옥 양평군 의회의장과 지역주민 대표 등 약 3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우비를 입고 서서 양평군민 원하는 대로 고속도로 설치하라 IC 없는 고속도로 반대한다 강화 IC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민주당의 공세는 또 하나의 선동공세 사실과 다른 선동공세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끈으로 민주당이 얻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을 또 맹목적으로 믿는 국민들도 적지 않겠죠. 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언제쯤 되면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괴담이나 선동이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지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